안녕하세요. 검담입니다. 프로바이오틱 용법 중 대표적 제품으로 제오빗에 대해 알아보려고 합니다. 특히 제오빗은 다른 타사 제품과 달리 제품에 무엇이 들어있는지 알려주지 않습니다. 그러다보니 추측성으로 짐작하는 경우가 대다수입니다. 그래서 제오빗은 저 역시 사용중이지만 저만의 지식이 아닌 과거 제오빗을 활용했던 선배님들의 경험과 노하우를 그대로 알려드리며 제오빗 홈페이지에 있는 심플 매뉴얼을 덧붙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오빗은 사용하기 전에 우선 전제가 필요한 것은 큐어링이 완료된 라이브락을 가정하여 얘기합니다. 라이브락이 아닌 데드락인 경우 프로바이오틱 용법 사용 시 절반이나 3분의 1 수준으로 사용해야 합니다. 데드락 기준으로 프로바이오틱 용법을 사용하는 경우 박테리아 과다 투여 또는 박테리아 폭본 등 다양한 이유로 콧물 이끼가 발생될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은 제오빗 뿐만 아니라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브라이트웰 제품의 마이크로박터 7 역시 동일합니다. 우선 제오빗 제품별로 하나씩 살펴보고 그 다음 초기부터 유지까지 알아보겠습니다. 제오빗 제품이 다른 타사 제품도 비슷하지만 종류가 다소 있기 때문에 영상 한편으로 모두 담기가 어려울 것 같아 시리즈로 나눠서 진행하겠습니다. 제오빗 시스템이라고 보통 얘기하며 베이직과 발색 영양 시스템으로 구분됩니다. 베이직은 영양분이 풍부한 어항에서 영양분을 낮춰 빈 영양화 시스템으로 만든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대표적으로 암모니아, 아질산, 질산염, 인산염과 기타 독성물질을 제거해주는 용도입니다. 베이직으로 사용되는 제품은 제오박, 제오스타트, 활성탄, 그리고 제올라이트로 구성됩니다. 4개의 제품을 사용하여 자연과 비슷하게 빈 영양화를 유도할 수 있습니다. 제오박이라고 불리는 제품은 박테리아 제품입니다. 지소사이클을 관여하며 여러 박테리아가 포함된 제품이라고 합니다. 제오박은 어항을 새로 세팅한 경우나 제올라이트를 교체했을 때 투여하며 그 외 나머지는 주간 단위로 투여합니다. 그리고 해당 제품에 포함된 여러 미생물은 산호의 먹이로도 활용된다고 합니다. 제오박은 개봉한 경우 필히 냉장 보관해야 하며 개봉 후 3개월 정도 효과가 있고 그 이후에는 효과가 떨어진다고 합니다. 그래서 3개월 단위로 교체할 수 있도록 자신의 어항 사이즈에 맞는 용량으로 구매하여야 합니다. 제품군은 10mm와 50mm로 구분되며 가격은 수족관마다 10% 수준으로 비싸거나 저렴한 수준이고 보통은 2만원, 8만원 내외입니다. 간혹 연중 단위로 수족관에서 세일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때 몰아서 구매하시면 조금 저렴하게 구입이 가능합니다. 제오박을 과다 투입하는 경우 산호가 어두워지거나 박테리아 필름이 생기는 현상이 발생되는 경우 중지해야 합니다. 기본적으로 100리터당 한 방울 기준으로 투여합니다. 저희 집 어항과 같이 100리터가 되지 않은 어항인 경우 한 방울을 투여해도 오버도징이 될 수 있습니다. 여담으로 간혹 도징이라고 얘기하는데 도징은 첨가한다는 의미이며 영어로 도징이라고 불립니다. 어쨌든 100리터가 되지 않은 어항 같은 경우 둘 중에 하나로 진행하시면 됩니다. 첫번째는 매일 한 방울이라면 이틀 간경으로 한 방울을 넣으시면 됩니다. 두번째는 로딩물 2ml에 제오박 한 방울을 투여하고 섞은 다음 1ml만 넣으시면 대략 절반만 됩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다음날 투여하시면 됩니다. 전제 조건은 필히 로딩물로 사용해야 하며 수돗물이나 중공사막 방식으로 사용되는 정수기로 사용하시면 오염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제오 스타터는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카본소스입니다. 제오 스타터는 매일 도징해야 하며 한 번에 넣는 게 아니라 여러 번 나눠서 도징하는 게 좋습니다. 최소 두번 이상 나눠야 하며 나누면 나눌수록 좋습니다. 보통은 아침, 저녁으로 도징하거나 로딩물과 함께 일정 비율로 섞어놓고 도징기를 통해 투여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오버도징 시 유리에 박테리아 필름이 발생하거나 질, 인산염이 빠르게 감소되어 산호가 밝아질 수 있으니 어느 정도 조절해가며 도징해야 합니다. 냉장 보관이 필수는 아니지만 보통 냉장 보관으로 사용됩니다. 도징량은 100L당 0.2mm입니다. 스포이드로 되어있지 않다 보니까 1mm 주사기를 통해 도징해야 합니다. 오버도징의 또 다른 부작용으로는 다이애텀과 같이 샌드의 기포가 발생되며 갈색 입기처럼 발생될 수 있습니다. 이때는 제오 스타터를 줄이거나 도징을 중단해야 합니다. 활성탄은 독성 물질이나 다양한 단백질을 흡수하는 역할을 하며 물의 청명도를 증가시킬 수 있습니다. 활성탄을 사용하기 위해선 세척이 필수입니다. 세척은 가급적 로딩물을 검정물이 나오지 않을 수준까지 여러 번 세척합니다. 손으로 직접 비비면서 세척하면 활성탄이 부셔질 수 있으니 휘적거리는 수준으로 세척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 이후 로딩물을 받아서 90도 이상 끓인 후 활성탄에 직접 부어줍니다. 끓인물을 통해 활성탄에 있는 기공을 세척하기 위험 용도이기도 하고 유분을 제거할 수도 있습니다. 끓인물을 넣고 하루정도 완전히 식은 뒤 선프에 투입합니다. 선프에 투입할 때는 패시브 방식과 액티브 방식으로 구분하여 투입합니다. 패시브 방식과 액티브 방식은 일전에 올려드린 리액터 영상을 보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액티브 방식인 경우 1000리터 기준으로 0.5리터입니다. 즉 100리터 기준으로 0.05리터인 50g만 투입합니다. 패시브 방식인 경우 1000리터 기준으로 1리터입니다. 그러면 100리터 기준으로는 100g만 투입합니다. 활성탄은 가급적 레드시, 아쿠아포레스트, 제오빅과 같이 이름이 있는 활성탄을 사용하시는 게 좋습니다. 이름이 없는 활성탄을 사용할 경우 오히려 인산염이 배출될 수 있습니다. 베이직 4의 마지막인 제올라이트입니다. 제올라이트는 천연 광물이며 제조사마다 제올라이트가 조금씩 다르다고 합니다. 제올라이트에 대해서 광고하는 내용으로는 서로 다른 제올라이트를 해수 어항에 적합하게끔 혼합된 광물이라고 합니다. 제올라이트는 소모품이며 교체가 필요합니다. 평균 6주에서 12주 사이이며 일반적으로는 8주 단위로 교체가 필요하다고 합니다. 단 교체 시기는 어항의 질산염과 인산염 농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제올라이트는 400리터 기준으로 1리터를 사용합니다. 100리터 기준으로는 250g을 사용합니다. 제올빗의 제올라이트 활용은 제오 리액터를 활용하는데 일반적인 리액터랑 다른 점은 레버가 있고 레버를 위아래로 흔들어서 제올라이트를 흔들어주는 역할을 합니다. 우선 리액터에 투입하여 사용되는 경우 유량이 매우 중요합니다. 유량은 제올라이트 1리터당 시간 단위로 봤을 때 400리터를 넘지 않아야 합니다. 100리터 기준으로 보면 유량이 시간당 100리터를 넘지 않아야 하고 이에 맞는 모터는 AI 모터 기준으로 가장 사이즈가 작은 컴팩트 300모델에 적당합니다. 물론 AI 컴팩트 300모델조차 유량이 최소 170에서 최대 300리터임으로 3분의 1 수준으로 줄여야 합니다. 그래서 모터를 연결할 때 배관에 밸브를 설치하고 밸브로 유량을 조절합니다. 유속을 지키지 않는 경우 산호에게 적응할 시간이 없어 매우 빠르게 빈 영향화가 진행되기 때문에 산호가 폐사할 수 있습니다. 유속 이외에 관장량만큼 제올라이트를 사용하지 않고 오버해서 넣는다면 이 역시 빈 영향화가 빠르게 진행되며 아크로인 경우 TN이 유발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산호들이 적응할 시간을 주기 위해 처음엔 관장량 대비 70에서 80% 수준으로 사용합니다. 제올라이트를 활용하는 제올라이터는 펌프의 물이 밑에서부터 위로 올라가는 구조입니다. 그리고 가운데 봉을 설치하고 여러 번 위아래로 반복 운동을 하여 제올라이트를 흔들어줍니다. 제올라이트를 흔들어주면 찌꺼기가 나오는데 제오비사에서 이걸 뮌이라고 칭합니다. 뮌은 산호의 먹이로 활용되기 때문에 제올리액터는 리턴 펌프에 가깝게 설치해야 합니다. 스키머 근처에 설치하는 경우 스키머가 모두 걸러질 수 있습니다. 뮌을 섭취하여 산호의 발색과 성장 그리고 생명력 유지에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LPS 같은 경우 눈에 띄게 풀립이 확정됩니다. 제올라이트는 질산염을 직접 흡착하는 게 아닌 암모니아와 암모니엄을 흡착하여 아질산과 질산염을 진행되는 사이클을 차단하는 역할을 합니다. 따라서 현재 질산염이 높더라도 제올라이트를 넣는다고 해서 그 즉시 효과는 보기 어려울 수도 있지만 질산염이 높다는 것은 지속적으로 암모니아가 생성되면 흡착된다는 의미이기도 하기 때문에 시간이 지날수록 효과가 증대됩니다. 제오 리액터에 사용되는 모터는 3온 3오프 방식과 24-7 운영 방법이 있습니다. 3온 3오프는 3시간 모터를 작동시키고 3시간은 꺼놓는 방식입니다. 3시간 동안 모터가 회전해 물이 지나가면 그동안 젤라이트에 호기성 박테리아가 정착하고 3시간 동안 끄면 현기성 박테리아가 일을 합니다. 24-7 방법은 24시간 동안 계속 켜놓는 방식입니다. 빈 영양화를 낮추는 방법 중 24시간 동안 켜놓는 방식이 더 강하게 작용하지만 이미 빈 영양화가 진행되는 경우 3온 3오프 방식도 강하게 작용될 수 있기 때문에 이때는 유량을 줄여야 합니다. 3시간 동안 멈출 때 제오 리액터 안에 물이 수위가 내려갈 수 있는데 이때 제올라이트가 공기에 노출되면 미생물이 죽기 때문에 수위 체크도 해야 합니다. 따라서 제올라이트의 혐기성, 호기성, 미생물 등 다양한 형태의 생물이 제올라이트에 붙어 기생하며 주기적으로 제올라이트를 털어서 미생물들이 어항에 흘러들어가면 이걸 산호가 먹는다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제올라이트를 교체한 경우 보름 동안은 제오박을 투여할 때 어항에 도징하지 않고 제오 리액터 안에 도징하는 게 좋습니다. 제올라이트를 세척할 때는 필히 로디인물로 세척해야 합니다. 제올라이트를 손으로 세척할 때 약간 미끌미끌 거릴 수는 있는데 이 부분은 크게 신경 쓰지 않으셔도 됩니다. 또한 제올라이트의 일부 불순물이 있을 수도 있으니 일주일간 소킹이 필요합니다. 하루에 두세 번씩 로디인물을 100% 교체해줘야 합니다. 그래서 교체하는 경우 일주일 전부터 소킹하는 게 좋습니다. 제오빗의 제올라이트 이외에 아쿠아 포레스트의 제오믹스 브라이트웰의 네오 제오 등 여러 제품이 있는데 제품마다 조금씩 성분이 다르다 보니 운영 방식이나 효과도 조금씩 다르다라고 합니다. 저 역시 모든 제품을 사용한 게 아니기 때문에 제오빗 시스템을 사용하는 경우는 가급적 제오빗의 제올라이트를 사용하시길 권장드립니다. 이번 편은 우선 베이지 4만 알아봤는데 다음 편에는 다른 첨가물을 알아보려고 합니다. 감사합니다.